가슴 떨리기 그지없는 승부차기 끝에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카타르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든 경기 직전 우리 대표팀이 처해 있던 상황에서든 사우디는 현재까지 이번 대회 가장 큰 고비였다 할 수 있었는데요. 역대 아시안컵에서 사우디 상대로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반 시작한 지 30초 정도밖에 안 지나 실점하고 특점 찬스가 여러 번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는 등 실제 경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시간 종료 1분 전에 나온 조규성의 동점골과 승부차기에서 나온 조현우의 연속 선방 덕에 대한민국은 우승을 향한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8강 진출을 1분 남겨놓고 동점골을 허용한 것도 모자라 역대 아시안컵 최초로 한국 상대로 패한 사우디 현지 분위기는 뒤숭숭하기 그지없는데요. 특히나 승부차기 중 사우디 쪽에서 연속으로 실축이 나온 직후 사우디 대표팀 감독인 로베르토 만치니가 아직 승부차기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먼저 락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지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사우디를 이기자 말레이전 때 3대3 졸전은 역시나 연막이었다. 쇼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번 사우디전에 대한 사우디 현지 네티즌들이 sns에 올린 반응이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8강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에게는 축하를 우리 선수들에게는 위로를 전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의 3대3으로 비기는 것을 보고 한국이 이 정도면 우리가 8강 가는 건 확정적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거 다 일본 피하려고 일부러 쇼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이 일본 피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냐고 한 거에 대해 화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실제 경기에서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선제골을 넣는 거 보고 역시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한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몰아쳤고 결국 우리가 경기 끝나기 직전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으니까요. 연장 전에도 계속해서 역전당할 뻔한 장면이 나와 조마조마했는데 승부차기에서도 실축이 나오는 걸 보자 이거 끝났구나 하고 전 tv를 껐습니다. 정말 한국은 사람들 말대로 일부러 진짜 실력을 숨기고 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오늘 운이 없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한국이 말레이에 3대3으로 비긴 걸 보고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번 경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가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유효슈팅 하나도 못 날리는 태국 상대로 한 골도 못 넣고 비겼는데 비기긴 했어도 새 골은 넣은 한국을 비웃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한국하고 해볼만하다 했을 때도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골 넣는 걸 보고 내가 괜한 걱정한 건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의 공세에 밀리다 막판에 동점골을 허용하더군요. 천만다행히 그 뒤에는 골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결국 승부차기에서 두 번이나 실축해서 졌고요. 이런 걸 보면 축구는 뚜껑 열기 전에는 뭐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후반전에 한국이 치고 있는데도 조규성을 넣는 걸 보고 얘네 그냥 경기 포기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우리보다 훨씬 약한 팀 상대로도 한 골도 못 넣은 선수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거지요. 듣기로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조규성이 나오는 걸 보고 우습게 여겼는데요. 하지만 그 조규성에게 경기 끝나기 1분 전에 동점골을 내줬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덩치에서 큰 차이가 없는 우리 상대로도 이렇게 헤딩골을 잘 넣을 수 있으면서 훨씬 작은 말레이 상대로는 왜 골을 못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역시나 인터넷에 올라온 소문대로 한국이 일본하고 붙지 않으려고 일부러 말레이전을 대충 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번에는 그냥 하느님께서 조규성을 도우셨을 뿐이었던 걸까요? 이런 걸 보면 축구는 봐도 봐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샤바베 팬인 저는 우리팀 주전 키퍼인 김승규가 십자인데 파열로 못 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안 나온 말레이전에서 한국이 3실점을 한 것을 보고 우리 대표팀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김승규 같은 뛰어난 키퍼가 뛰지 못해 구멍이 생겼다는 거니까요. 저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축구리그는 따로 챙겨보지 않아 김승규 대신 나왔다는 골키퍼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한국 국대에서도 김승규의 밀려 경기에 많이 못 나오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거 아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말레이전을 보고 저처럼 그 키퍼가 김승규보다 훨씬 못할 거라고 여기셨을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의 선입견에 불과했습니다. 그 골키퍼가 승부차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슛을 두 번이나 그것도 연속으로 막았으니까요.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에서는 페널티킥 막는 거에 한해서는 그 키퍼를 김승규보다도 높이 쳐준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김승규 안 나온다고 좋아한 우리가 바보 같네요. 다들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두 선수를 욕하고 있는데 욕먹어야 될 건 그 선수들이 아니라 많치니 감독 아닌가요? 비록 두 선수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많치니 감독은 연속으로 실축이 나오자 아직 승부차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경기장을 떠나더군요. 그러면 어떻게든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던 알카사르 키퍼는 뭐가 됩니까? 감독이라면 승패와는 별개로 끝까지 선수들 곁에 남아서 함께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질 것 같으면 경기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는 문화라도 있나요? 결과적으로 황희찬의 승부차기를 막지 못해 경기가 끝나기는 했지만 만에 하나 그걸 막았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감독부터 먼저 경기를 포기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말레이에 동점골을 허용하는 걸 보면서 웃는 걸 보고 뭐 저런 감독이 있나 하고 욕했는데 만치니 감독을 보니 낱말할 처지가 아니네요. 최소한 클린스만 감독은 질 것 같다고 도망은 안 갔으니까요. 저는 만치니 감독이 경기 후에 우리 선수들은 세계 최고팀 중 하나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보고 핸드폰을 내던질 뻔했습니다. 그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선수들을 질 것 같으니까 내버리고 혼자 튀려고 했던 인간이 그런 소릴 한다고요? 예로부터 장수는 전장에서 살아도 부하들과 함께 살고 죽어도 부하들과 함께 죽는 게 만국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도 그런 걸로 아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칠 것 같으면 병사가 아니라 장수부터 먼저 도망가나요? 무솔린이가 2차 대전 때 지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려다 걸려서 잡혀 죽었다고 하니 맞는 것도 같네요. 어쨌든 감독인 이상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선수들과 함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 못 이길 것 같으면 이렇게 먼저 내뺄 겁니까? 다른 무엇보다 이게 우리가 한국 상대로 아시안컵에서 처음으로 진 경기라는 게 뼈아프네요. 다른 건 몰라도 아시안컵 관련 기록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한국보다 앞서는데 그마저 한국에 밀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니 말입니다. 만일 한국이 이대로 우승까지 하게 된다면 우승 기록이 우리하고 같은 3회가 됩니다. 물론 한국 정도면 그 정도 우승은 충분히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팀에도 3실점이나 하는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에게 우리가 밀렸다는 건 너무도 자존심 상합니다. 운이 안 따라줬다고는 해도 그런 팀에게 밀려 16강에서 탈락한 우리 선수들도 깊이 반성하고 다시 정진했으면 합니다. 한국이 우릴 이긴 것과 별개로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기에서 진 주제에 이런 말하는 게 추해 보일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 한국은 손흥민이랑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을 둔 팀치고는 그렇게까지는 강한 모습을 못 보여줬습니다. 우릴 상대로도 승부차기까지 갈 것도 없이 그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못 살렸던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한국의 8강 전 상대는 호주입니다. 호주가 지난 대회들에 비해서는 선수단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는 실점을 하나밖에 안 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로서도 호주는 여전히 껄끄러운 상대인데 지금의 한국이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손흥민 정도 선수가 아직까지 필드골 득점이 없을 정도인 수준의 팀인데 말이지요. 이렇듯 사우디전 종료 후 여러 의견이 현지 축구팬들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는 2월 3일 오전 12시 30분에 호주와 8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16강 진출팀 중 가장 먼저 경기를 한 호주와 달리 우리 대표팀은 승부차기까지 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이틀밖에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 경기에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준결승, 나아가 결승에까지 올라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